자기야 많이 먹어 나보다 못한 요리 솜씨 밥도 못해 국도 못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 라면을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이지 콜라지도 구별 못해 너를 너무 좋아하지 마 너를 너무 사랑하지 마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은 좋아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한다며 너의 집으로 나를 불러진 나는 기대했었지 꿈꿔꿈꿔 먹음어 네가 해줄 맛은 저녁 기대하며 상상하며 숟가락을 든 그 순간 아니 이렇게만 없어도 빼나요 빼나요 도대체 무엇을 널 건가요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맞는 게 더 나을 것만 탓아요 마시렸더냐 내게 묻네요 또 내게 무슨 의미 있나요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웃으며 한그릇도 재미요 날 살려둬 끝이 통한 그녀 아무 연락 없고 그녀 친구 통해 암 그녀 예수씨 영어 일어 안고 나야 중국으로 다 알고는 다니느라 시간 없다며 하네요 그런 그녀 갑자기 내게 연락해 왔죠 다시 한 번 더 전화 초대를 하겠다네요 난 괜찮다 왜 부르다 말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갔는데 이렇게 맛있어 해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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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람이 만든 것 뭔가요 뭔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 본 적도 없는데 맛이 없더냐 내게 뭔네요 뭔네요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하고는 다녔던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맛없어도 아니지 이렇게 맛없어도 해나요 해나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 뭔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 본 적도 없는데 맛이 없더냐 내게 뭔네요 뭔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맞죠 맞죠 머리에 털 나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잘 껴, 배븐 잘 껴, 배븐